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되겠니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오니 이제 알 것 같아도 당신이 얼마나 되겠니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난 믿고 따라줄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동 몰라요 우리 아티네브라멘 처음 오시는 이 석모습이었습니다 인사 박수 주십시오 내 사랑 우리 아티네브라멘 꿈으로 말해 우리 아티네브라멘 우리 아티네브라멘 우리 아티네브라멘 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난 믿고 따라신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 눈물이 나요 왜 이 눈물이 나요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박우철의 임 찾아가는 길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